1. 달리는 꼬부기 달리는 꼬부기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1배차를 포항으로 갔다 왔습니다. 학단이고요. 2대가 갔다 왔어요. 그래서 제가 1호차 선두차로 갔다 왔고요. 제가 이제 오늘의 2배차 포항으로 또 갑니다. 오늘 하루만 포항 2번 들락날락 하네요. 그래서 저번에 그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포항에 가면 물렁도 들어가는 거예요. 그루즈 여기승이 있습니다. 상당히 엄청 큰 배인데 거기 승객분들 내려다 주고 저는 가이드 태우고 빈차로 내려옵니다. 그래서 가는 영상하고 오늘 영상까지 해서 오늘 하루 저와 같이 함께 다녀보겠습니다. 제 영상 보실 때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설정해 주시고 구독 공짜입니다. 구독 좀 해주십시오. 구독 좀 해주십시오. 좀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에 피드백 남기시면 답변나는 대로 답변되겠습니다. 오늘 자랑하신 하루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잠시 한번 잘 보여줍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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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